중부 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112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18일 오후 9시 반쯤 보수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60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이를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한편 60대 남성은 바닥에 머리를 3개 부딪혀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.